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73쪽 4장 토지의 이동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페이지 73쪽 얘기입니다. 뭐에 관한 얘기라고? 토지의 이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토지이동이라 할 때 그 이자가 달란 이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가 뭘 정해서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자폐라는 등록사항을 정해서 공부에 등록한 거, 자, 이 등록한 사항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 천연만년 안 바뀌냐? 그렇진 않다는 게. 당연히 뭐예요? 바뀌게 되죠? 달라진다는 게. 그게 바로 이동이에요. 한마디로 논에다가 집주면? 뭐하듯이 논에다가 집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 등기라고 하는 거하고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자, 비교한다면 어디에다가 지적공부, 이 지적공부에 뭐예요? 달라지게 된다. 그렇죠? 공부에 뭐예요? 공부에 이렇게 국가가 뭘 정해서? 자, 이렇게 뭐예요? 토지표시사항이라고 하는 집원, 지목, 경계면적, 자폐를 정해서 어디에다가? 이 공부에 뭐예요? 충청남도, 그 다음에 100, 다, 면적 500, 제곱미터, 소유자, 갑 이렇게 등록했죠? 여기 이제 뭐가 생겨요? 이동이 생겨요. 어디에다가? 논에다가 집을 줬어요. 논에다가 집을 지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대가 되니까. 이 공부에 등록한 사항에 이걸 고쳐줘야 되겠죠? 그러면 대장은 뭐예요? 이 토지는 하나 있고 등기부도 있으니까 이 표제부, 갑, 끌고 그래서 우리가 등기 목적이 뭐라 했어요? 일단 보존등기하죠? 최초에. 그 다음에 이전등기하죠? 자, 그 다음에 최초의 을구에 설정등기하죠? 이렇게 어디에 등기부에 뭐예요? 등기부에 보존이전 설정등기 해놓고 1번 무선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갑에다가 2번 잊었는기 뭐예요? 을, 소유권이 넘어가죠? 을이 돈이 필요하면 병한테 저당권 등기 하죠?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보존등기와 잊었는기, 설정등기 한 다음에 이 내용이 어디에 지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이동이 달라지듯이 이동이 생기듯이 자, 여기 이제 뭐예요? 변경사항이 생긴다, 변경. 일부를 뭐할 수도 있고, 일부를 고칠 수도 있고, 변경는기. 돈 갚으면 전부를 뭐할 수도 있고, 소멸, 말살 수도 있죠? 처분지 않는기, 이러듯이 똑같아요. 자, 이 지적공부에 이동이 생긴다, 달라지기 시작한다, 아니게. 그 달라지는 게 뭐냐? 뭐 예컨대만 아니게 뭐예요? 뭐가 행정구역 소재가 바뀔 수 있고, 지번이 바뀔 수도 있고, 땅번호가. 그래서 우리가 지번이 바뀌는 거 합병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동이 달라진다, 아니게. 그러면 우리가 가끔가든 이 토지이동이라는 것은 토지표시를 이렇게 토지표시. 무엇을 토지표시를. 자, 이렇게 토지표시를 뭐하거나, 세로이 정하거나, 세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뭐하는 걸 말한다, 아니게 이거. 말사하는 거겠죠? 말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토지예요. 그럼 우리가, 자, 한마디로 뭐예요? 무엇은 토지표시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이 토지의 표시사항이. 자, 토지표시사항은 몇 가지가 있어요? 여섯 가지가 있어요. 이 토지표시사항이 뭐가 있다고?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 여섯 가지가 뭔데?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잡혀있죠?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여섯 가지가 있어요. 이 여섯 가지가 이제 세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 시험은 이제, 이 점은 얼마 안 하면, 한 번씩 있죠? 자, 어릴 때 한 10년 만에, 어떨 때는 뭐예요? 10년 넘게, 그렇죠? 자, 나오게 아닌 게 아닌 게, 토지동이 아닌 게 나와요. 뭐가 아닌 거? 토지동이 아닌 게 나온다니. 그럼 토지동이 아닌 게 뭐냐, 아닌 게. 자, 그러면, 이런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잡혀가 아니라, 이 대장상, 이 대장상, 소유권이, 대장의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어요. 소유자 변경이죠?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 살다가, 어디로? 예컨대, 고향시로 이사를 옵니다. 자, 고향시, 고향시, 자, 어디에, 동구, 정발산동 있죠? 그런데 이사를 온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 식으로, 자, 아닌 것 하면 소유자 변경, 소유자. 소유자 변경, 자, 그럼 소유자의, 소유자의 주소 변경. 그, 자, 예컨대, 충청남도, 자, 뭐 예컨대, 그, 충청북도 연기군, 충청남도 연기군이, 연기군이, 자, 세종시로 명칭이 바뀌는 거에요. 그건, 전 토지동이에요. 그럼 충청남도 연기군이 세종시로, 자, 이, 소재가 바뀌는 건 뭐예요? 그건, 소재가 바뀌는 건, 그건 뭐예요? 토지동이에요. 근데, 거주지가 바뀌는 거에요.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는 건, 그, 사는 거주지가 바뀌는 건, 토지동이 아니다. 이건 아닌 것이다니까. 그 다음에, 예컨대, 개별공시지가가 바뀌는 거 있죠? 어, 개별공시지가, 대장의, 대장의 맨 아래, 개별공시지가가 변경한다는 건, 이건 토지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73페이지 토지동에 대한, 그, 의의를 한번 얘기했고, 그 다음에 거기 쌍가립은, 줄, 칠색, 줄이나 쳐놓으세요. 토지동이 아닌 경우, 토지 소유자의 변경, 소유자의 주소 변경, 토지의 등급 변경, 공시지가, 등급 변경은 요새 등급이 이제, 자, 세금을 옛날에는 등급대로 받았는데, 지금은 개별공시지가로 받으니까, 등급은 이제, 95년도까지 중단됐어요. 없으니까, 참고로 보세요. 자, 토지동이 아니다, 줄이나 한번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74쪽에 보시면, 자, 1번 신기동독 때문에, 의, 의자가 빠졌죠? 의이죠? 의. 네, 1번의 의예요. 의가, 의자가 빠졌습니다. 자, 특수한 토지동은 필요 없고, 토지동에 그 사유가 나왔는데, 자, 특수한 토지동하고 구별할 건은 뭐냐면, 특수한 토지동은 의무가 없어요. 자, 그, 지금 6가지 토지동 사유에는 의무가 주어져요. 60일의 의무, 90일의 의무가 주어지는데, 특수한 토지동은, 뭐가 없다는 게, 의무가 없다는 게, 의무가, 의무가 없다는 거죠. 자, 물론, 직권을 하는 것도 있고, 신청도 있지만, 의무가 없어요. 특히 행정구역이 바뀌는 거 있죠? 그거는 뭐예요? 직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동 사유 중에 신규등록이 있죠? 신규등록. 이동 사유다, 이동 사유. 토지동의 종류 사유. 뭐가 있어요? 신규등록이 있어요. 신규등록이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고, 등록 전환이 있어요. 토지를 뭐하는 경우, 분할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를 뭐하는 경우도 있고, 합병하는 경우도 있죠? 합병. 자, 그 다음에 지목변경이 있어요. 토지가 바다가 되는 게 있죠? 새로 생겼으니까. 시계등록 하는 것도 있지만, 토지가 바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바다로 된 등록마수예요. 바다로 된 뭐라고? 등록마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몇 가지를, 여섯 가지를 있죠? 여섯 가지를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이게 이제 뭐예요? 의무가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토지소유자가 신청해요. 누가 신청한다고 소유자가 신청해요. 자, 소유자가. 만약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렇죠? 앞에서 이제 배웠지만, 토지동이 생기면 신청하라는 게, 어디에 소관청이. 신청 안 하면 누가 하겠다고? 직권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안 하면 뭐예요? 직권을 하겠다. 자, 날짜가 며칠이에요? 60일에. 등록전환이 60일에. 분할과 합병은 임의적이에요.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강제성이 없어요. 근데, 자, 60일에 강제적인 의무가 생기는 게 분할은 일필지 일부가. 토지형질변경.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용도가 뭐예요? 용도가.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예요. 다르게 된 경우도 아니죠.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다. 그 다음에 합병은, 합병은 임의적이에요. 하고 싶을 때예요. 근데,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 있죠? 아파트 질라면, 연립주택 질라면, 구분건물 질라면, 이 공동주택 부지와 자, 그 다음에 지목이 장학도, 공장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도로, 장학도, 철천재, 구유소. 철천재, 구유소 있죠? 구유소 공채일 때. 이때는 매칠의 의무가 강제적인 공채, 60일의 의무가 생겨요. 지목변경 매칠이고, 60일이고, 바다는 매칠이에요? 90일이에요. 자, 그 시험문제, 작년에 이제, 작년에 뭐가, 시험문제 나왔을 때, 작년에 여기서 이제 좀, 토지동 사회 중에는, 자, 토지동 중에 축적변경이 시험문제 나왔어요. 그것도, 자, 뭐만 축적변경위원회 정의해서 한번 나오고, 근데 나머지 절차적인 사항이 이렇게 등장하지 않아갖고, 올해 만약에 시험문제 나온다면,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등록전환 일단 중요해요. 자, 법이 개정되고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하고, 이 분할가합병 있죠? 예외적인 사항이 중요해요. 예외적인 사항이 중요하니까, 이걸 좀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지목변경은 등록전환과 연관돼서 봐야 돼요, 연관돼서. 이 등록전환과 연관돼서 좀 살펴봐야 돼요. 왜? 등록전환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지목변경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등록전환 시험이 나온 거. 그 다음에 받아려야 된 등록마스는 며칠만, 날짜가 90일이다. 우리 재작년에 합병은 60일이고, 바다는 90일인데, 이게 밖에 나왔으니까, 그걸 살펴보자. 그 다음에 이제 신교등록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신교등록은 꼭 봐주셔야 돼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딘가 촉탁사유가 아닌 거에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시험문제에 등장하니까, 신교등록은 그래서 최초로, 최초로 바다를 매립해서, 바다 매립해서 땅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 적이 없던 토지라든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교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최신자예요.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된 토지 있죠? 개념이 두 가지예요. 대상이 두 가지로 써 있어요. 쌍가루산보, 날짜 60일을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하게 되면, 과태료가 있는 게 아니에요. 1년 이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그러면 최초로, 신교등록은 최초로 뭘 만드는 거니까? 최초로 대장을 만드는 거니까. 이 대장의 최초로 뭐예요? 최초로 소유권자가 누군가를 등록해야 돼요. 그걸 뭐예요? 소관청이. 왜 등기부가 없으니까. 소관청이 직권으로. 직권으로 뭐예요? 조사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소관청이 조사 등록. 그러니까 신교등록하면 소유자는 뭐예요? 신교등록 소유자는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은 이 소유자 등록을, 이 소유자 등록을 누가 소관청이 해요. 그래서 신교등록 소유자는 소관청이에요. 조사 등록해야 되니까, 자, 이 신교등록 대상, 바다 매립한 사람이라든가, 적이 없던 토지에 다툼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를 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첫 번째, 그 판교서예요. 왜? 다툼이 있으면 이런 거죠니까. 니네 할아버지가 외종 때, 그러니까 1번님 치할 때, 우리 할아버지 땅을 뭐예요? 강제로 뺏어갔다. 나중에 해방되고 인위증명 받아갖고, 재판받아갖고는 뭐예요? 그걸 땅을 찾고 싶죠? 그 판교에서 가져오라니까요.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바다 매립했으면, 자, 뭐예요? 자, 당연히 뭐예요? 자, 바다 매립한 법률 위에 있죠? 법률, 공유수면 매립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한, 중공검사 확인증 있죠? 뭘 가져오라니까, 이거. 중공검사, 확인증 가져와라. 확인증, 확인증 가져와. 세 번째, 만약에 어떤 개발사업 지역에, 도시개발사업 지역에, 그 지역에 뭐예요? 어떤 필지가, 소유권자가 없어요. 자, 소유권자가 없어서, 당연히 뭐예요? 국의화 시키는 데서, 자, 그 지자체 명의로 등록하려면, 그 뭐예요? 국의화, 국가 토지를 관리하는 뭐예요? 그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그 지자체 명의로 등록할 때는, 기획부 장관이 뭐예요? 협의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협의서가 필요 없어요. 그냥, 무슨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그러니까 한 마디,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책을 통통으로서, 대부분 국토국수부 장관인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오는 게, 딱 한 가지 뿐이 없어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이거. 신규 등록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러면 기타 뭐라고? 뭐에 관한 사항이에요? 기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에요. 기타 소유자증명서면이에요. 자, 이건 외울 거 없어요. 딱 세 가지만. 판결서, 중공사 확인증, 기획재정부 장관,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게 소유자증명서면이에요. 그다음에, 자, 이 촉탁한다는 게 뭐냐면, 촉탁은 등기를 부탁하는 거니까, 니네하고 우리하고, 등기소하고, 이 소관총하고 뭐예요? 뭐가, 토지표 이상이 일치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이동이 생겼으면, 우리 달려졌으니까, 니네 고체라고, 촉탁하죠? 그래요.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어요. 무슨 사유가 아니에요. 촉탁 사유가 아니에요. 무슨 사유가 아니라고, 촉탁할 필요가 없다.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촉탁할 필요가 없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74쪽에 신청 절차에서, 자, 62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에 거기 맨 아래, 동그라미 3번 있죠? 그 3번을 조금 함께 별표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소유자증명서면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증명서류가, 75쪽에 거기, ABCD 있죠? 이렇게 묶어 놓으세요. ABCD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자니까. 그래서 조그맣게 별표한데, 그 4가지, 기타 소유권증명서면은 빼버리고, 판결서, 중공검사 확인증, 자, 기획재인구장과, 왜 소유권증명서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안 외워도 되겠죠? 근데 거기 니은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죠? 자, 그 관할에서, 바다를 매립해서, 그 관할관청이, 거기에 소관청이, 관할관청이, 거기서 중공검사 확인증 받았으면, 거기에 확인만 하면,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거기서 뭐 했으니까, 거기서 지금 뭐예요? 발행했던 거니까, 지적소관청이 동그라미 시고, 시험 문제 나오면, 시도이사 나오면 안 된다니, 왜 시도이사는, 반지축 쳐갖고, 그 다음에 전산에 대한 공부에, 공부를 보관하는 거하고, 적부심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소관청이야, 소관청이지, 시도이사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가려발 수 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등록처리 절차, 그래서, 자, 거기, 그 기역에 뭐예요? 기역에 신규등록 칭량해요. 합병하고, 지목변경 아니니까, 당연히, 자, 칭량하라고. 네, 앞에 니은은 배워, 공부했어요. 지번을 부여 방국은, 인접지 본문에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이다, 말았어요. 그 다음에 신규등록은, 대상지역의, 자, 도면의 축적은, 인접지 본문에 부번 붙이니까, 같은 지번 부여 지역이죠? 축적이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줄쳐보자는 게, 신규등록, 자, 신규등록의 소유자는, 누가 조사한다고, 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한다, 그런 얘기예요.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촉탁 대상이 아니다, 맨 아랫줄에 쓰여 있죠? 미등기 상태이므로, 촉탁, 표제부 고치라고, 촉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신규등록 하면, 머리 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신규등록, 61, 촉탁하지 않는다, 신규등록 소유자는, 소관청이다. 소유자 증명서면 있죠? 촉탁하지 않는다, 신규등록의 소유자는, 소관청이다, 소유자 증명서면, 자, 판교수, 두 번째는 뭐예요? 중공검사 확인증, 세 번째는 무슨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그래서 거기, 그 문제가 나오지만, 단말 확인합니다. 틀린 거 그랬을 때, 거기 몇 번에, 3번에, 등기를 촉탁한다 그러면, 틴다니까요. 무조건 촉탁 사유가 아니에요. 촉탁이라는 건, 등기 촉탁하는 거니까, 자, 지적에서는 뭐예요? 촉탁하면 등기 촉탁뿐이 없어요. 촉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가 없으니까? 등기부가 없으니까, 고칠 게 없다.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등록준환 중에다 그랬죠? 재작년에 법을 개정해서, 작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자,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임야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록이 전환되는 거예요.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한 거예요.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예요. 싼 데에서 비싼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이 대상이 뭐예요? 거기, 1번에 서 있죠? 이제 그게 법이 개정된 거예요. 대상이 법이 개정된 건데, 자, 등록전환은, 일단, 산지관리법 뭐예요? 산지관리법, 그 다음에, 자, 산지전용허가신고, 이 시사용허가신고 있죠? 건축법에 따른, 권자,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랬어요. 산지관리법 등,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토지의 형질이 바뀌거나, 자, 그 건물을 다지고 나서 뭐예요? 사용승인하죠? 자, 자, 이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물의 사용승인 등에 의해서 뭐예요? 지목이 변경할 토지였어요. 근데 이게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건물을 앞으로 짓겠다고 뭐예요? 신고나 허가를 받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지. 신청을 뭐예요? 다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등록전환은 중요한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 관계법령에 따라서 뭐예요? 뭐만 하게 되면 신고나 뭐예요? 신고나 뭘 받으면, 이 허가를 받으면 뭐예요? 신고거만 받으면 몹시도 지목변경을 안 하고도, 지목변경 없이 뭐 할 수 있다?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와서, 지목변경을, 자, 지목변경을 할 토지다. 할 토지를 등록전환 신청한다. 틀만해, 무조건.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 돼서, 자, 예컨대 만약에 임야도에 있는 대부분의 토지가 뭐가 됐어요? 등록이 전환되고, 이 나머리 토지가 있죠? 나머리 토지가, 이 나머리 토지들이 뭐예요? 지목이 된대, 예? 지목이 된대, 이 임야도에 존체하는 것이 불필요하죠? 왜? 지목이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임야도에 있었다면, 자, 임야도에 존체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는, 몹시도 지목변경을 안 하고도 뭐 할 수 있어요? 등록전환이 가능하다. 아니겠고. 그 다음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이 바뀌었으나, 지목변경할 수 없어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자, 임야도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보안님이에요. 보안님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안님이니까 지목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컨대 화전민들이 뭐 했어요? 여기다 뭐예요? 불릴루고, 뭐를 쓰러, 전답으로 쓰고 있었어요. 사실상 만약에 형질이 바뀌었어도, 뭐 할 수 없어요? 임야를 바꿀 수 없을 때는, 그냥 뭐예요? 지목변경 안 하고도, 등록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옛날에 보통 보게 되면, 자, 옛날에 업자들이 농가를 부려갖고, 뭘 만들었어요? 토임이에요. 토임. 한마디로, 자, 어디에, 임야도에 있는 토지를 토임이라고 하는데, 자, 그 지목, 임야도에 있는 토지인데, 그게 이제 지목이 뭐예요? 자, 대로, 벌판으로 대로 바꿔놓고, 집을 주입게 만들어 놓은 거, 그게 토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뭐예요? 업자들의 농간이 있었는데, 여튼간에 그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목변경을 안 하고, 일단 뭐예요? 자, 신고, 신고, 허가신고만 받으면 신청할수록, 그런 식으로 이제 법을 개정한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디, 자, 판결이든가 있죠? 그 지방에 보통 토지를 수용할 때, 땅값이 싼 걸 수용하니까, 보통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는 그 중에서 뭐예요? 이렇게, 토임이 있는 거 있죠? 자, 토지, 자, 이 지목이 대인 거, 그런 거를, 그런 걸 뭐예요? 그런 걸 뭐한다는 얘기니까, 수용한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한마디로, 한마디로 뭐냐면, 한마디로 그렇게, 자, 우리가 낳은 구름 있죠? 구름, 그런 걸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도시, 도시군 관리 계획서에 따라 토지를 분할 때는, 분할 때는, 무엇이도, 자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도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무엇이도, 지목변경 안 하고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하여튼 그래서, 자, 이렇게 몇 가지, 그거 다 외울 거 없어요. 외울 거 없이, 중요한 건 그것뿐이죠. 그게 중요해요. 여하튼, 여하튼, 무엇이도, 지목변경을 안 하고도,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뭘 안 하고도,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도,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음, 그렇게 이해해 주지 않죠. 자, 그렇게 이제 대상을, 저, 거기, 쌍가루산보 신청 절차, 60일이죠? 동그라미 쉬고, 동그라미 쉬고, 음,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예요? 다른 것들은, 자, 그, 등록전환도 측량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쌍가루산보는 왜 등록전환 사유 증명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할 때는, 지적소관청, 시도 이상 아니에요. 소관청의 확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등록, 등록 처리 절차, 그래서, 이, 토지 표시 사항에 등록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니엔번의 등록 전환을 위해서, 면적을 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형 범위 처리 방법은,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 면적 사유의 허용 범위 이내에 동그라미 쉬고, 이낼 때는, 자, 그 등록전환 면적, 등록전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초과할 때는 뭐예요? 초과할 때는, 직권정정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작년, 재작년 문제에, 그 문제가 나왔는데, 이해를 해보자니까요. 자,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실제 거리는 미터예요. 자, 도면은 뭐예요? 도면은 센치입니다. 자, 미터를 어디로 바꾸는 거예요? 센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미터를 뭐로? 센치로 바꿀 때는, 센치로 바꿀 때는 축척이라는 걸 이용해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실제 거리가 뭐예요? 실제 거리가 만약에 뭐예요? 실제 거리가 2cm 단위, 아, 저, 도면 상의 거리가 2cm죠? 그럼 만약에 축척이 얼마일 때는, 1,000분의 1일 때는, 자, 2,000cm예요. 2,000cm라면, 당연히 뭐라고? 자, 20m, 20m. 그러면, 1cm라면 뭐예요? 10m예요. 1cm가. 그래서 우리가 도면을 작성할 때, 자를 대고, 연필심을 이렇게 근거하고, 이렇게 근거하고, 오차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오차를 뭐예요? 오차가, 측량을 통해서 오차가 발생하는데, 자, 이렇게 뭐예요? 이 오차를, 국가가 허용 범위 있죠? 허용 범위를 정해놨어요. 측량을 하게 되면 뭐가 있다? 측량을 하게 되면, 오차가 있어요. 이 오차가 있는데, 이 오차의 뭐예요? 허용 범위를, 허용 뭐예요? 허용 범위를, 국가가 뭐 했다는 게요? 국가가 정해놨다는 게요. 이 허용 범위, 이내냐 초과냐. 그래서 뭐예요? 뭐일 때? 등록 전환일 때. 자, 임야대장에 있는 땅이, 토지대장을 옮겨가면, 임야대장은, 삼촌과 육촌이니까, 일제곱미터예요. 등록 전환으로 가게 되면, 0.1까지 갈 수 있어요. 500과 600으로 가니까. 그래서 등록 전환을 할 때는, 이게 허용 범위 이내냐, 허용 범위 초과냐, 이게. 자, 허용 범위 이내라면, 허용 범위 이내라면 뭐예요? 이내라면, 측량할 필요 없어요. 정리를 하는데, 자, 그냥 옛날 임야대장 면조 그대로 쓰면 안 돼요. 그거 틀린 답이죠. 자, 무슨 면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한다. 이제, 전환.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초과하게 되면, 고쳐야 되겠죠? 그럼 등록 전환은 뭐예요? 네 글자니까, 직권정정. 직권정정이다. 그럼 만약에 분할이에요, 분할. 근데 왜, 다른 건 왜, 자, 보세요. 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합병, 이거는 바다죠? 비교가 안 돼요. 왜? 토지가 바다가 됐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바다가 새로 생겼으니까 비교할 게 없어요. 합병과 직목병경은 측량을 아예 안 해요. 측량을 아예 안 하죠. 시험 문제 나오면 두 가지 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등록 전환일 때는 이내라면 등록 전환이 면적이고, 초과라면 직권정정이죠? 분할을 보자, 분할. 토지를 분할하죠? 면적이 뭐예요? 300제곱미터예요. 세필지로 분할해요. 똑같이 분할하게 되면 110 분할해야 되는데, 자, 오차가 있어요. 뭐라고? 하나는 97이고, 하나는 98이고, 하나는 103이에요.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뭐예요? 허용보험이 이내에요. 그래서 이내라면, 초과된 면적 3을, 자, 초과, 아, 자, 그, 자, 당연히 뭐예요? 103이 아니라 105죠, 105, 105단계. 그럼 이건 이내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 5에서, 자, 뭐 예컨대, 5에서 이제 뭐예요? 3을 떼다가 여기다 주고, 2를 떼다가 여기다 주면 되죠? 그래서 이내라면, 자, 초과된 면적을 각 필지에 뭐예요? 자, 각 필지에, 각 필지의 비율대로 똑같이 나눈다. 이거 우리가 안 분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뭐라고? 나눈다. 안 분한다. 근데 만약에 초과했어요. 다시 정정합니다. 정정. 그렇죠? 그래서 아까 방금 읽은 대로, 77쪽에는, 니은 번에는 받고, 이내라면, 등록 전환된 면적은. 자, 77쪽에, 쌍가루 4번, 동그라미 1번에, 니은 번 얘기죠? 초과하면 직권 정정이죠? 분할은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79쪽에, 자, 79쪽에, 맨 아래 보시면, 등록 처리 절차, 그래서, 니은 번에, 분할을 위해서 면적을 정할 때는, 허용 범위 처리 방법에, 이내라면, 그 오차를 뭐예요?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눠주고, 똑같이, 그 5를, 오차를, 초과하게 되면 뭐예요? 맨 끝에 뭐가 써 있어요? 정정이라고 써 있죠? 정정해야 된다고 써 있죠? 그 얘기예요. 등록 전환이 더 답으로 많이 나오니까, 등록 전환을 더 한번 봐 두시고, 다시, 다시, 78쪽을 보시면, 자, 78쪽을 보시면, 거기, 소유자는 있죠? 옛날 임해대장 면적에, 임해대장인 소유자를 그대로 쓰면 돼요. 그대로 쓰면 된다. 그래서 거기에 시험문제 나왔던 게, 거기에 등록 전환, 자, 20 몇 해예요? 22회 때인데, 동그라미 4번에, 등록 전환, 아니, 등록,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22회가 아니라, 이게, 이게, 오탑니다. 오타고, 어, 이게 지금, 허가 신고 있죠? 어, 아, 이게 지금 고친 거구나. 아, 그래요. 하여튼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해대장상의 면적과, 등록 전환상의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이다. 이내 나오죠? 임해대장 면적을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임해대장 면적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무슨 대장? 토지대장, 그렇죠? 어, 임해대장 면적을 쓰는 게 아니라,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을 한다. 이렇게, 예,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분할해요. 분할은 뭐예요? 나누는 거니까 분할은 이해가 됐죠? 자, 분할 대상은 세 가지인데, 자, 79쪽에, 79쪽에, 거기, 그, 대상인지 뭐예요? 1번, 2번, 3번, 나오게 되고, 그 1번, 2번이고, 이제 3번은,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1번과 2번의 분할을 개발하는 허가 등의 대상일 때는, 허가를 받은 이후에 할 수 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이 중요하죠? 그래서, 쌍가루 3번 신청조차 있죠? 원칙 있고, 예외가 있는데, 예외 2번 앞에다, 조그맣게 별표합니다. 원칙은, 원칙은, 네가 토지를 매매를 위해서,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장해서, 하는 것은 임의적이에요. 자, 언제 강제적인 의무가 생기냐,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자, 거기, 예외, 자, 출처 보세요. 뭐라고? 토지 소유자는, 공부에 등록된,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용도가 다르게 될 때는, 의무가 생긴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1필지가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일한 토지를 갖고 있어요. 자, 여기 전일한 토지 일부에다, 집을 줬어요. 그래서 내심 세금을 다, 전후내고 싶지만, 분할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전후내고, 이건 뭐예요? 대류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해두자. 그래서 1필지 일부가 용도변경, 이때는 뭐예요? 자, 이때는, 하여야 한다예요. 하여야 한다. 자, 임의적 사항은 1번과 2번이 있죠? 이런 건 뭐예요? 할 수 있다, 임의적은. 할 수 있다고, 이건 하여야 한다. 무조건 해야 돼. 그때는 뭐예요? 거기 줄 쳐보세요. 자, 거기 2번에, 60일의 의무가 되어있죠? 그 다음에, 거기, 모두 같이 제출해야 돼요. 당연히, 지목변경 신청서도 같이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쌍가루 3번 신청 절차 나오죠? 신청 절차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4번에, 거기 뭐예요? 자, 니은 번에 보게 되면,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용도가 다르게 될 의무적인 신청할 때는, 지목변경 신청서도, 모두 같이 제출하라고, 지목변경, 지목변경 신청서도 같이 제출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것도 같이 꼭, 분할할 때 내야 된다. 물론, 그 이 기억에, 자, 칭량을 하죠? 분할칭량을 하지만, 칭량하게 되면, 기사가 성과도를 작성해요. 분할칭량 성과도, 등록전환 신청 성과도, 등록전환 칭량 성과도, 분할신청도, 자, 이렇게 뭐예요? 신규등록 칭량 성과도, 이런 성과도가 있죠? 기사가 작성하는데, 소유자가 내지 않아요. 기사가 제출하면 되니까, 소유권자는 낼 필요가 없다니까요. 기사가, 기사가 칭량을 한 다음에, 따로 제출하니까, 낼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뭐는 하는데, 칭량을 하는데, 칭량은 뭐만 안 한다고, 합병과 지목변경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 이제.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아까 방금, 그 쌍가르산보 밑에, 그 면적의 오차범위, 오차 있죠? 허용 이내일 때는, 그 오차를 뭐예요? 각 필지 비율대로 나눠주고, 자, 초과할 때는 뭐예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정정한다. 그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넘겨보시면, 거기 82쪽에 합병 있죠? 합병이에요. 그러면, 일단 합병은, 합하는 건데, 합병은 뭐하지 않아요? 자, 거기 1번의 합병이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한다고 그랬죠? 신규등록 등록조나 분할처럼, 자, 그 합병하고 지목변경, 칭량을 안 해요. 칭량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합병의 제한요건 있죠? 합병의 제한요건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합병의 제한요건 하게 되면, 일단, 자, 합병을 못한다는 얘기겠죠? 어, 그래요.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등기법에서 합병 제한 사항이 나왔는데, 지적해서 합병 요건 하게 되면, 일단, 중요한 게 그거예요. 중요한 게 딱,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두 가지예요. 자, 이런 A 땅하고 뭐예요? B 땅이 있어요. 그러면, A 땅하고 B 땅을 뭐예요? 연접해 있는 땅 있죠? 이걸 뭐 하는다? 합병이 안 되는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사항이, 자, 중요한 게 이제 거기 써 있어요. 뭐가 써 있냐면, 동그라미 몇 번? 6번하고 뭐예요? 6번하고 뭐라고? 7번이 중요해요. 그래서 합병의 제한요건, 그래서 6번과 7번만, 거기다 앞에다가 조그맣게 별표해 두시고, 주춰보세요. 합병하고자 하는 각필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돼서, 분할 대상인 경우, 그랬죠? 그런데 예외는, 합병과 동시에 분할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 예외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자, 이것도 전이고 소유자도 같고 전이에요. 그런데 B토 일부에다가 집을 짓는 바람에, 분할 사유가 생겼어요. 그럴 때는, 자, 원칙은 못해요. 그런데 분할과 합병을 동시에 하면 받아주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A토지와 B토지가 있어요. 소유권자가, 자, 같아요. 얘도 갑과 을이고, 얘도 갑과 을이에요. 그런데 지분이 틀려요. 이건 3분의 2고, 이건 3분의 1이고, 이거는 뭐예요? 4분의 1이고, 4분의 3이에요. 지분이 다르면, 공의 지분이 다르면 뭐예요? 주소가 다르면 합병하지 못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꼭 두 가지만 기억을 합니다. 그다음에, 60일이죠? 자, 60일이에요. 그런데 이미적 사항이에요. 그런데 거기 83페이지 2번 있죠? 조그맣게 별표합니다. 소유자는 주택법에 한 공동주택부지 있죠? 그러니까 이거 아파트 질러면 한필지 저라는 거예요. 장학도 학교용지, 도로, 공공용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공장용지, 예컨대 구미공단, 인천의 남동공단, 대북공단, 국가가 공장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값싸게 모여 공장을 불허해주기 위해서, 공장을 만들었으면 한필지로 만들어라, 관리하라,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컨대 공립학교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공립학교, 고등학교, 이런 공립학교는 여러 필지로, 여러 필지에다 학교 짓지 말고, 한필지로 관리하라, 안 되게. 도로도 마찬가지고. 이때 60일의 의무가 생겨요. 이 지목은 다 외울 거 없어요. 요새는 합병 가능한 지목이 뭐예요? 지목이, 자, 지목이 뭐냐 물어보는 건, 옛날 10세 때 나오고 안 나왔어요. 그냥 앞에 장학도 있죠? 장학도, 장학도,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공부 잘하는 장학도, 장학도, 그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장학도까지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다른 거는 측량하지 않는 거에요. 다른 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신경 쓸 거 없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지목변경 있죠? 지목변경은, 지목변경은, 자, 왜 보냐면, 등록전환은 지목변경 없이 하는 거니까, 이 지목변경은 대상이 세 가지에요. 일단 첫 번째, 맨 뒤에 뭐라고, 공사가 관계법령에서 공사가 뭐한 토지에요? 공사가 중공된 토지에요. 택지개발 공사가 중공된 토지는, 당연히 뭐예요? 건물 안지트리도 지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용지 공사가 중공된 토지는, 자, 종교용지가 되는 거에요. 건물 안지트리도, 하여튼 공사가 중공된 토지. 두 번째가,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가 바뀌어요. 자, 토지, 또는, 건물의 뭐라고, 건물의 뭐예요? 용도가 변경된다. 용도 변경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에요. 자, 어디에, 토지의, 전일한 토지, 토지대장의 전일한 토지가, 집을 짓게 되니까, 토지의 용도가 바뀌죠? 대로 바뀌어요. 자, 건물의 용도, 예컨대 만약에, 이 학교 건물이, 학교용지였겠죠? 학교가 폐기되고, 자, 일반 뭐예요? 자, 이 기업체가, 아니 뭐예요? 아니면, 자, 이 동네 유지들이, 십실반 도모와서, 이거를 뭐예요? 박물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연구적인 건물 중에서, 주거, 사무실, 점포, 미술관, 박물관 나오죠? 박물관이에요. 이게 뭐예요? 학교용지에서 뭐로 바뀌어요? 당연히, 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을 해요. 무슨 개발사업? 도시, 개발사업. 이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누가, 이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중공 전에, 공사 완료 전에, 공사 중공 전에, 합병을 신청해요. 사업 시행자가, 전에 뭐예요? 공사 중공 전 있죠? 중공 전에, 뭐 신청한다? 합병 신청해요. 합병을 왜 신청할까? 우리가 합병을 신청하는 것은, 아파트 같은 공중 호텔 부지 있죠? 이렇듯 신청해요. 그럼 이 신청을 받은, 뭐예요? 받은, 소관청에서는, 이 사람이 여기다가 뭘 짓는구나, 집 짓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아파트 짓겠구나, 지목이 대로 바뀌겠구나, 그걸 알 수 있다니까.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법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동이 아닌 거 물어봤어요. 토지동 사회 중에서, 지목 변경이 아닌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있죠? 그 다음에 4번, 일필질부가 용도가 바뀌는 거 있죠? 분할도 사야 되지만, 지목 변경 신청도 낸다니까, 지목 변경이죠? 근데 만약에 등록 전환해서 뭐가 나오면, 산지관리법 있죠? 산지관리법이에요. 허가 신고하죠? 자, 대부분의 토지가, 대부분의 토지가 뭐예요? 자, 뭐예요? 등록,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이 전환되고, 나머지 토지를 뭐예요? 임야도에 존재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 그건 등록 전환 신청, 신청이지,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목 변경 신청은 아니다. 왜? 그건 지목 변경 없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모르니까, 자, 이 지금 뭐예요? 세 가지는 뭐에 관련돼서, 등록 전환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이해는 좀 해두고 가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지목 변경도 뭘 하지 않아요? 자, 거기 의회 1번에, 자,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거니까, 뭘 하지 않아요? 칭량을 요하지 않는다. 뭘 요하지 않는다? 칭량을 요하지 않는다. 지목 변경도 칭량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날짜 60일이고, 맨 아래 있죠? 84쪽 맨 아래 며칠이고, 60일이고, 자, 그것만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자, 바다로 된 등록발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날짜가 90일이에요. 날짜 90일이죠? 그 다음에, 자, 86쪽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발소, 하나는 뭐라고? 자, 91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다가 된 토지가 회복을 해요. 자, 거기, 그, 91 동그라미 치시고, 1번에, 쌍가리 1번, 친천절차 1번에, 91.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몇 번에, 3번에, 소관청은, 말수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회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회복 등록 있죠? 우리가 뭐예요? 복구하는 거하고, 뭐 하는 거하고, 복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바다가 된 토지가 회복 등록하는 거 있죠? 예, 회복 등록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자, 이 두 가지. 특히 이 두 가지는, 절대 누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요. 항상 뭐로 하는 거, 이거. 직분을 해요. 그래서, 이 복구할 때도 시험 문제, 공부를 복구할 때,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한테 복구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보겠지만, 다른 것도 보겠지만, 자, 우리가 뭐예요? 이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게, 복구하고, 회복 등록하고, 이 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절대 토지 등 신청을, 누가 사업 시행자만이 하니까, 소유자가 못해요.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보기로 하고, 하여튼, 절대 두 가지, 91이고 하나는 뭐예요? 바다가 된 토지가 회복할 때, 절대 뭘 못한다? 회복 등록을 할 수 없다. 회복 등록을 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만 좀 살펴두자. 두 가지만, 두 가지만. 자, 그렇게 해보세요. 자, 좀 쉬었다가, 89페이지 축적 변경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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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